랑이 시어 보셨나 이까 그래요 반갑소 아 사킬 못 먹었어요 지금부터는 근데 지금 카운트다운이긴 해 승익이라도 먹자 못 먹으면 화요일에도 해야지 콩나는 상깨물이 있어 형은 오늘 나오겠지 말이 많네 먹자의 2분 남았다 자 들어가자이 자 푸듬주세요 롯데온 보다 니나보 먼저 삼겜을 떴으면 좋겠다 왔어 롯데온 보다 니나보는 사망을 이어간다 마이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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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비표는 아니니 나부야 감사드립니다 중독 여기 중독 먹었나? 어이거 먹었다 저 본썹 니나부입니다 자 본썹 본캐 무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썹이니까요 형 무슨 보케를 애쓰더를 가고 그랬어 붙어라 장난하지마 하지마 하지마라 그렇지 자 우리 강혜진 홍승기과 함께할 하기를 숙련 숙제판 모십니다 아 야 그래도 수박 한쪽 끝내니까 뭔가 속은 시원하긴 한데 홍익이 초각성하고 지금 처음 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레벨도 70 찍고 처음 갑니다 얼마나 달달구리 해줬을지 오류도 없는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수행님 초각성 필터링돼서 초각불구리로 바뀌는거 너무 뭔가 뭔가입니다 아 그거 바꿔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프리카에서 성기라는 단어를 치면은 똘똘이로 나오는 이유는 옛날에 제가 이다성기 캐릭터 키울 때 이다성기 이다성기 하니까 운영자 클린아트가 떠와지고요 그때 아프리카 채팅장에서 약 12명 정도가 강제창을 퇴장을 당하고 경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주치한 결관이 좀 이에 부탁드립니다 각순기라고 좀 표현 좀 해주세요 각순기 초각순기 순용하시렵니까 이다센스의 오늘 하루로 굿 다다셨습니다 아 그럼요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 삿개불을 먹었거든요 바삭해 멋있는데 좀 화양냄새 안 나서 짜지긴 하는데 미스삼촌이 유명폭기, 총폭기 코너 하는 것 같았어요 공사장폭격? 알았어 와우 어 이거 둘스테이가 졸랐어요 와 둘스테이 맛있긴 하네 이게 와 진짜 미친 캐릭이다 진짜 재밌다 와 진짜 미친 캐릭이다 진짜 재밌다 미스삼촌 넘겼고 왔어 우와 아쉽어 아니 줌스테이 타격감 괜찮아요 좋아 강성기 타임 왔어 안전제일 안전제일 안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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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어 무공이야? 무공을 땄네? 루페오는 무공 다 있죠 산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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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깨물을 먹으니까 잔혈이 나오네 하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피ited 아 흠 50팔 초내라고요? 아 이거 속상하네? 내 기용중이 대원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걸 막타 했어야겠구나 어차피 트루드이니까 아 이거 헤드둠스가 한 번도 크릭 안 터졌네 뭐야 이 사람들 오 맛있게 돼 아 흰국 야무지게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흰국 야무지게 먹고 아 또 노크리야 아 노크리야 쓰바케 버그인가 진짜 아이씨 와 야 어떻게 둠스가 징크리 한 방도 안 터진거지 지금 머리 마지막 한 번인가 아 근데 이거 자칫하면은 아마 못 볼텐데 이래도 미치 않더면요? 아 왜 대원 죽이려고 그래 아 쏘바 이거 건들게 없어서 대원을 건드네 대원 건드리지 마세요 오이가 없네 우리 스넥이 이뻐 있잖아 다들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이거 한 번 기회가 오겠다 다행이야 이건 둠스테이 오겠다 잠깐만 최대한 할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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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둠스테이 아 근데 이거 둠스 올크리였으면 이거 미치 않 먹었겠다 이거 또 둠스테이 크리가 궁금하신 분은 다음 주에도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언젠가 크리가 뜨지 않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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